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산업에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리튬 산업에 불어닥친 세 가지 변화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따라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사업도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리튬 산업의 여러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첫째, 자원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인 칠레가 리튬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리튬 생산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리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셈입니다. 이는 리튬 가격의 상승 압력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리튬 생산 기술의 진화입니다. 기존의 자연 증발법으로는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데 18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리튬 직접 추출이라는 신기술을 활용하면 리튬 추출 시간을 48시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리튬 공급 증가로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개발 단계에 불과해 단기적으로는 리튬 가격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리튬 생산업체 간의 인수합병입니다. 미국의 리벤트와 호주의 알켐이 올 연말을 목표로 합병을 추진 중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세계 3위의 리튬 생산업체가 됩니다. 이번 합병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회사가 염수를 채취하는 염호의 대부분이 아르헨티나에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아르헨티나 간에는 FTA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 리튬은 IRA 수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합병 법인은 IRA 수혜를 받기 위해 정치적인 노력을 강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보유한 포스코홀딩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가지변화와 관련해서는 본문 하단의 리포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